이준사 음악 엄마가 여기 있지 엄마 한 말 해 축하해! 우리 딸 축하해! 최고! 귀여워 이거 귀여워 멋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찬양이 안전하게 잘 어우러져서 양념을 잘 안팎어내는 게 좋아요 양념은 잘 안팎이 양념을 잘 안팎아줘요 양념을 잘 안팎아줘요 양념은 잘 안팎아줘요 밥을 안 해준 것처럼 보였으니까 나의 선생님 깡다 내렸구나 너가 지금처럼 연애를 한다면 근데 우리 한번 헤어졌을까 했잖아 한번 헤어졌을까 했잖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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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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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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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다진 마늘에 고추장 맛있다? 겉에 이거 맛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고추장 파티널라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김 fundamental 파티널라 맛있되니까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고춧가루 오늘 아침에 식힌을 먹으면 저를 먹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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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햇살이 들어있어요. 괜찮은데? 그냥 먹어. 맛있어. 맛있어. 응 응? 먹으면 해? 맛있어 응 야구가 다켜줄게 에헤헤헤 응 여름이 절반이 일주일이 지나면서 연인들의 관계가 힘들어 내 싹? 이거 클린치료 덜 났어 그리고 뭔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 같아 그게 제일 문제 여자랑 대화하면서 여자도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네가 말을 했어야지 약간 이런식 둘 서로 예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 너를 했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크리스마스 라이프 타지에 있는 어둠 속에 우리가 모두 원한 환한 빛을 밝혀줘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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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